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 같이 해주지 못한 거에요. 아니 죄송해요. 나는 동생들한테 그게 미안해. 나는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지. 아니 오빠랑은 그거는 찔짜리가 안 돼. 찔짜리가 안 돼. 그치 엉덩이랑은 돼. 그만해. 그만하라고. 나는 안 돼.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건 없냐. 나, 나 맞아. 왜 하자. 혜윤이 하고 싶은 거랑. 혜윤이랑 한번 해줘. 혜윤아 괜찮아. 혜윤아 괜찮아. 인사야. 혜윤아 인사야. 되게 자연스럽게. 혜윤아 그냥 인사야. 너무 세게 안 내면 돼. 혜윤아 인사야. 민호수인이가. 혜윤아 인사야. 민호수인이가. 혜윤 언니 보고 싶어. 우리 신남이 이거 하잖아요. 나 딱히 좀. 괜찮겠어? 보컨 리도 딱딱해. 아 그래 좋아? 언니 나 좋아 좋아. 제발 좀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. 아 이거 딱 서민 언니랑 해야 되는데. 운 한 번. 운 한 번. 운. 약간 이런 거야 주민은. 주민은 이거 가르쳐줘야 돼. 주민은. 와. 주민. 주민 주민. 주민 주민. 주민. 이거 왜 안했어? 아 이거를 프리스타일 할 때. 주민. 주민 주민. 주민 주민. 아. 야 주민 주민. 춤마우 춤마우